제가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노래입니다. 나보다 더 많이 나를 사랑해줬던 사람을 생각하시면서 이 노래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우리 경조대학인가요? 경조대학님이 수행구름 해체하시면서 이 수원 거북시장에서 수행원들하고 백성들에게 막걸리와 음식을 쏘셨대요. 그게 바로 거북시장이랍니다. 역사의 장소에서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. 좋으신가요? 알고 계셨어요? 그쵸? 아주 멋진 거북시장을 지켜보도록 할게요. 이 사람을 지켜주세요. 전해드립니다.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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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 박수 박수